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랑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랑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곤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음의 영향력 바로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속에 또 생각과 우리의 삶의 무게현장 속에 담비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무거워 있는 우리의 애틀 잘못되어 있는 자화와 동기 세상의 가치관들이 벗어져 복음에서 참 자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바로 언약이고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 성취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송포하실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이 또 그 삶이 치유되어졌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산상수원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매주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기초 그리고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석의 신 그리스도 본문에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다 지을 때는 몰랐는데 비가 그냥 일반 조그마한 비가 아니라 많은 비가 오고 이 비뿐만이 아니라 홍수가 또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만 올 때가 아니라 비가 오죠 홍수가 오죠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어떻게 넘어지냐 크게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건축을 할 때 집을 건축을 할 때 어디 위에다가 기초공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래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흙과 같이 맨땅처럼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심하게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결과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초를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움직 할 만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에 또 물질과 성공을 위하여서 잠시 보여지는 이 땅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인생을 거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와 시련을 만나면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어두운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소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시험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다가 바로 예수 크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시험 들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두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그 아비 마교로부터 욕심 위에 세워져 멸망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결국은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진만이 뿐만이 아니라 용원한 멸망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나중심 세상의 가치관 썩고 없어지는 서론 위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바로 예수 완전하시고 이 세상 계획들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체이신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넘어서고 나의 환경을 넘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받고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안 옵니까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산업의 현장과 직장과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홍수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간관계 속에서 내 몸의 질병이 내 몸의 질병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직과 산업과 이런 현장 속에서 적신어가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아라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뭘 봐라? 사람 보지 말아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식하여서 사람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물질 바라보지 말아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우면 이 물질의 주인은 나다 이 물질이 네 것이 아니다 네 자녀 네 몸 네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인 너의 심량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한 기초가 되어져고 내 사업이 아닌 보금과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좋아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너짐을 통하여서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영육에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계획이 소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붙잡고 새롭게 갱신 개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나의 눈, 내 생각, 우리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낙심과 불신앙하는 생각 속에 잡혀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말에 그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점검해라 내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단을 넘어뜨리거든요 네가 이래도, 네가 이래도 하겠느냐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럴수록 더욱더 예수, 크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송포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믿고 따르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이 우리 환경 가운데 답답하고 낭만적이 되어지는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지금 따르고 나아가고 있느냐 막연한 지식 늘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크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는 현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흑암의 조제사력이 무너지고 온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우리 모든 송도님들은 반석되신 예수 위에 철저하게 그 털을 세워나가는 영적 서비스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건축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른 거에 반석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듣고 감동받았다? 아 깨달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뿌리 내려져서 적용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슈나 내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뼛속까지 각인이 되어져서 곱씹고 곱씹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정말 들어도 잊어버리고 잘 각인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분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 됐다가 돌짝밭이 됐다가 길가밭이 되어졌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는 염려와 나에게는 세상에 근심에 있는 돌짝밭과 가시밭과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사가 넘쳐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무거져 있는 나의 이 마음밭이 하나님 녹아지고 버려지고 버려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긴장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나를 내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나의 상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들이 왔고 아픔이 있고 흔들림 속이 있지만 그걸 붙잡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스 크리스토 위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어질 때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이세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인생의 집 건축이 나의 머리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온전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며 예스 크리스토 터위에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느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스 크리스토 터위에 세우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너에게 우리에게 선택해라 문제와 시련이 왔느냐 어디에다가 둘 거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 안에서 쓸 거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염려로 사로잡혀 불신앙하면서 살아갈 거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스 크리스토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이시는 그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믿음의 결단 결론을 내리는 24시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스리이십니다